오늘 주의사항과 동의서에 관련하여서 선생님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상에서 주의사항과 동의서가 갖고 있는 목적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임상에 적용하여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의사항이 갖는 목적은 진료의 설명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고요. 진료 동의에 대한 증거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료사고와 관련돼서 컴플레인이나 의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장님의 체어 타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체어 순환을 하기 위하여 저희가 대기하는 시간 동안 주의사항이나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환자분과의 라보도 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사고 가능성이나 인지를 환자분께 할 수 있도록 언지를 해드리는 건데요. 의료사고 가능성을 차단을 하며 이것을 환자분이 인지함으로써 주의사항 이익률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과의 라포를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라포라고 하면 환자분과 나와의 관계, 친밀도를 말을 하는 건데요. 스몰 토크로 환자분과 긴장감을 풀면서 라포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술자의 진료 행위에 대한 방어인데요. 술자 방어라 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겠는데 환자분에게 저희가 진료 행위를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문제가 생겨도 술자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설명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여기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설명의 의무의 대상 그리고 의료 행위 이전에 우리가 설명을 미리 하고 환자분의 동의를 구해서 진료를 이행한다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둬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배부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포인트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 환자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니면 휴대하시면서 이 점을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나 요즘은 모바일이나 종이로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동의서 형식이나 아니면 주의사항에 배부물이 나가는 경우에거나 아니면 본원에서만 보관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갖고 있는 주의사항은 유의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별표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는지 제일 이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쉽고 간단하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면 이 점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점이지만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강조를 할 수 있냐 저는 그림이나 색상을 이용해서 그런 중요 부위를 강조를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동의서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봤을 때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환자분이 나중에 확인을 하셨을 때는 상악동이란 게 이런 부위에 있는 거구나 코 옆에 있는 부위를 상악동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리고 좀 중요하게 체크한 부분은 한 번 더 읽으실 수 있겠죠.